읽어봐주세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드립니다. 주름 영양 라인의 단백질 라인 최초로 한 세트가 더 들어왔어요. 플래티넘 라인이 저희가 한 세트를 최초로 더해드리는데 2016년도 마지막 조건 주름 영양 라인 확실히 나이가 들면서 비어져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채워주는 거 주름 관리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실 분들이라면 플래티넘 라인이 오늘은 한 세트가 아니라 완벽하게 두 개 세럼 두 개 크림 두 개를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딱 한 번만. 워낙 신제품이라서 저거 한 세트 이상 드리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 드디어 정말 어렵게 어렵게 저희가 두 세트에서 총 네 세트를 맞춰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이 구성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시간이니까 오늘 어쨌든 잘하셨고요. 잘 가져가시는 거 맞고요. 초반부터 아주 반응 뜨겁습니다. 시중에서 보셨던 바로 그 프리미엄 라인의 스템셀이에요. 스킨도 로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위생적으로 초자용기에 넣어드렸고 누가 와서 화장대 보더라도 디자인이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잖아요. 특히 제가 쓰면서 너무 좋았던 건 이제 스킨, 스킨, 로션이 모두 다 이렇게 펌핑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끝까지 아주 위생적으로 쓰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스킨만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스킨입니다. 여러분. 앰플 같죠? 이게 스킨입니다. 정말 앰플 에센스 같은 이런 느낌으로 단단한 제형감인데 얘를 롤링함과 동시에 여러분 수분감으로 싹 하고 변신을 하면서 쑥 하고 들어가요. 스킨에서부터 식물 줄기 세포의 그 에너지를 정말 그 생명력 강한 바로 그 식물 줄기 세포의 에너지를 이 안에 싹 하고 넣어볼 수 있는 거죠. 성분 자체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기존의 스킨은 그냥 얼굴을 닦아내는 정도 세안하고 얼굴을 정돈하는 정도에서 끝났다면 스템셀 스킨은 제형감 보시면 한 방울 한 방울이 완전 앰플 같은 제형감. 스킨부터 식물 줄기 세포 성분으로 안에부터 꽉 채워보실 수 있는데 확실히 우리가 20대, 10대 때는 보습 기초만 써도 좋죠. 그런데 나이 들수록 강인한 식물 줄기 세포의 힘으로 스킨, 로션, 크림까지 관리하시면 결과치가 노화 관련 임상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스템셀 사상 최다 임상 이것보다 더 많은 결과치가 없었어요. 나이 들수록 자꾸 베개 자국 안 없어지고 피부가 푹푹 꺼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피부 탄력, 복원력 개선에 도움받아보실 수도 있죠. 거기에 피부 톤, 피부 균일도, 그냥 눈 주름이 아니라 눈 밑 주름, 처지고 있는 눈 밑 주름, 눈가 주름, 거기에 피부 처짐, 진피 치밀도 개선까지. 그러니까 좋은 성분들을 피부 위에 그냥 우리가 올려주는 게 아니라 진피 속으로 싹 넣어주다 보니까 결과치 자체가 남다른 게 스템셀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 같을 때 정말 바람 때문에 그리고 또 실내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건조해서 탄력 많이 무너져 있고 건조하고 얼굴 전체 다 칙칙하고 고민이 너무너무 많죠. 그게 피부 속에 뭔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무너져 있는 피부 속 제대로 채워줄 수 있는 걸로 이왕이면 식물 줄기 세포라인으로 스킨, 로션, 크림 이렇게 세트로 싹 써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두 세트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 드릴 거고요. 스페셜 라인 저희가 지금 베스트 3가 다 들어왔습니다. 촉촉한 보습 라인도 필요하셨죠. 세럼 크림에서 저희가 한 세트 드리면서 옆에 보시면 정말 그 비싸다고 하는 슈퍼바이탈의 그 고가 성분 들어가 있는 탄력 리프트 라인까지 싹 하고 같이. 자 거기에 단백질 역량 라인이 오늘은 무려 두 세트예요. 한 세트가 아니라 저희가 한 세트만 드려도 특집이어라고 방송했는데 최초이자 2016년 마지막으로 프라이티넘 라인 단백질 주름 역량 라인이 완벽하게 두 세트.